퀘스트 쌤이 등장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윌리엄 벤틀리, 아주 스타일은 아주 완벽하게 만들 드리겠습니다. 스타일링 받을 사람? 가요! 자, 앞으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위에, 위에. 오케이. 따뜻, 따뜻, 따뜻. 이렇게 해야지 털이 잘 깎을 수 있는 거야. 왜? 털을 깎는다고요? 자, 잠깐만. 좀 바르고. 아, 산타 할아버지 같네. 안 돼, 아빠 짙은데. 자, 턱수염 갑갑니다. 진짜 면도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 야. 위험했어. 아, 여기 빨간색 났다. 살짝 피나나? 살짝 피난다. 피난 거야? 오, 노. 피나. 피 안 나지? 아, 이 피부 푸들푸들하네, 진짜. 아기 엉덩이 같은 피부네요. 마무리까지. 이제 저거 먼저 할래. 저거. 아이, 마스크는 저거. 진짜로 뿌릴 거야. 오, 진짜 뿌린다. 잠깐만, 보자. 진짜로. 아, 산업 진짜로. 아, 사장님. 자, 일어나 봐보려. 자, 일어나 봐보려. 어떻게 될까요? 어? 뱀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요? 자, 일어나 봐보려. 또, 토끼, 토끼. 왜? 왜? 내가 뭘 하기 싫어, 이긴! 하지마. 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지? 왜? 앞에도 어떻게 했어. 앞에도. 앞에도 어떻게 했어. 그럼 엎드려. 지가 문제가 아니라 앞이 문제가 아니라. 아니 바람이야? 엎드려 엎드려. 아빠 이거는 냄새 좋다. 냄새 괜찮아 이거? 일어나 일어나. 어 순정만화 주인공같이 될 것 같아. 벤 드라이기. 어 어시스트가 굉장히 잘하네요 센스있게. 벤 드라이기 그만. 오 뚝딱 잘하시네요. 자 이제 색깔 들어간다. 오 색깔? 냄새 좋은가? 냄새 하나도 없네. 아 냄새 있어. 끝났어 끝났어. 과연 어떤 작품이 탄생되었을까요? 끝났어. 이만 볼래. 아 궁금하다. 오 너무 예쁜데 근데. 아 이거 만화 주인공 같아요. 아 이거 만화 주인공 같아요. 여기요 여기요. 딱딱해. 이거 지금 너무 빠르니까 이게 지금 팍 불이 나오는 것 같아 뒤에. 지금 이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죠? 어 일단 마음에 들었어. 패션 선생님 만나러 갈 테니까. 선생님 만나기 전에 니가 입고 싶은 옷은 알아서 선택해. 내 옷은 내가 고를 거. 품마켓. 오. 품마켓. 마이클 잭슨인가요? 품마켓. 품마켓. 진짜 멋있다. 쫑바지에. 양털. 양말에. 현란한데요 반련림이. 오 표정 봐 표정 봐. 벤 야 너는 어디로 나올 거야? 파셩 진짜 좋다 프랑스 파셩. 하이 시종 파셩. 나 프랑스 가고 싶어. 프랑스 파셩 진짜 좋던데. 벤 야 너는 언제 갈 수 있어? 일단 크로는 없어져야지. 예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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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힘이 실렸어요 지금 뭘 해도 힘이 실리고. 그럼 이제 우리 파셩 오늘의 파셩 하는 거야 윌리엠 알았지? 엉덩에도 힘이 실렸어요 지금. 아 이게 본인 패션에 지금 심취했어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아. 어머니 뭐야 미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